에센셜 픽티 제이원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부터 저와 100일 동안 얼굴 보는 거예요. 쉬는 날까지 하면 20주 약 5개월 동안 함께 운동합니다. 초보분들은 본인 페이스에 맞게 쉬어가면서 하시고요. 중급인 분들은 운동을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고급이신 분들은 자세의 정확도와 근육점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진행합니다. 워업부터 시작할게요. 바르게 서주세요. 오른팔을 앞으로 크게 돌려줍니다. 5번 돌린 후에 방향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뒤로 5번 돌려줍니다. 왼팔도 똑같이 돌려줄게요.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고요. 팔만 둥글게 돌려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주세요. 다리는 넓은 스쿼트 하듯이 벌려주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두 손을 잡아주세요. 스쿼트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신 후에 옆으로 트위스트 해주시고 반동을 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한 번씩 더 할게요. 다리는 바닥에 고정하시고요. 팔은 벌린 채로 뻗어서 크게 상체를 돌려주세요. 옆구리 부분이 늘어날 때까지만 올려주시고 반대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팔을 뻗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반대 손으로 눌러주세요. 등까지 시원해지게 눌러줍니다. 반대 팔도 똑같이 당겨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팔꿈치를 뒤로 넘겨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반대 팔 눌러줄게요. 머리를 한쪽으로 툭 떨어뜨리시고요. 손으로 지그이시 눌러주세요. 목이 시원해질 때까지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고개를 뒤로 보내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쭉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시고요. 깍지 낀 손으로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상체는 세우시고 서서히 눌러줍니다. 고개를 아래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돌려줄게요. 목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다리는 넓게 벌리시고요. 허리는 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윈드밀 동작을 해줍니다. 손으로 반대발끝을 터치하면서 상체를 충분히 틀어주세요.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 해주세요. 한 다리를 손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팔을 들어서 하늘로 쭉 뻗어봅니다. 천천히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발을 옮겨주세요. 팔을 뻗어서 쭉 뻗어주세요. 한 번씩 더 할게요. 일어나 주시고요. 한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손은 위로 쭉 뻗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게요.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상체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손을 무릎에 짚으시고 어깨를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눌러줍니다. 한 번씩 더 갈게요. 한 번씩 더 갈게요.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요. 반동 주신 후에 서서히 일어나주세요. 썸라이즈로 마무리할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서서히 앉아주시고 손은 둥글게 원을 그립니다. 일어나실 때에는 항상 무릎 관절을 편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닥을 발로 밀듯이 일어나주세요. 웜업은 마쳤습니다. 이제 본 운동 들어갈게요. 오늘 전신 루틴은 지난해 230만 뷰를 기록한 인기 루틴을 리뉴했어요. 전신 근육을 골고루 다 운동해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동작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한 발씩 대각선 앞으로 쭉 뻗어서 토탭 해주시고요. 동시에 팔은 뒤로 쭉 뻗어줍니다. 몸이 흔들흔들하지 않게 자세를 단단히 잡아가며 주세요. 뛰지 않는 점핑제 갈게요. 팔은 옆으로 크게 뻗어서 올려주시고요. 다리는 양옆으로 한 번씩 넓게 디뎌주고 돌아옵니다. 배에 힘을 주고 하셔야 자세가 바로 서고요.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넓게 벌려주시고요. 무릎 한쪽을 한 번 가슴으로 당겨서 니킥 해주시고요. 팔을 쭉 뻗어서 사이드 펀치 해줍니다. 코어에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움직여주세요. 펀치를 하실 때 몸의 무게가 앞으로 옮겨져야 주먹이 가는 쪽으로 파워가 실리겠죠.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는 데 신경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동작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니킥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샌드백을 주먹으로 때려준다라는 생각만 하시고요.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세요. 무언가를 강하게 주먹으로 치려면 몸을 앞으로 좀 밀어주며 쳐야지 강하게 타격이 되겠죠. 자연스러운 느낌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풀린 만큼 쭉 뻗어서 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펀치 동작 하나 더 해볼게요. 잽 앤 크로스입니다. 살짝 옆으로 서서 배에는 힘 주시고요. 가볍게 발을 살짝씩 뛰어주면서 해주세요. 왼 주먹으로 앞으로 세 번 잽 하시고 네 번째에는 오른손으로 크로스 펀치합니다. 잽은 가볍게 하시고요. 크로스 펀치 하실 때에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주면서 강하게 펀치해 보세요. 크로스 펀치하실 때에는 오른손으로 크로스 펀치합니다. 반대 방향 하겠습니다. 앞에 실제로 타겟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그 얼굴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때려보세요. 주먹 높이는 내 얼굴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허리는 펴신 채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손으로 교차된 발을 터치해줍니다. 다리를 편 상태로 해주셔도 좋고요. 살짝씩 굽혀가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허리는 코어에 힘을 준 상태로 펴신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그래야 허리에 물이 감갑니다. I've been alone for what seems like forever Try to hold it together but I'm losing my grip I need someone who can make me feel better Wrap me up in a sweater, treat my pain with a kiss Then suddenly you are here Inside my head everywhere Where did you come from? I'm wondering Baby, are you made up or for real? Can you feel what I feel? Cause I can tell if I'm just dream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수평으로 펴주시고요. 발을 좌우로 토탭해주면서 팔은 접었다가 시원하게 펴주세요. 수평으로 팔을 힘있게 유지하면서 강하게 뻗었다가 모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45초간 팔을 들고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힘내주세요. I don't want to wake up without you What tonight is gonna have to do If I'm gonna get with a girl like you I fade away I fade away Every day you're not with me Baby, now that you've showed me what love could be like What can I say? What can I say? I know it sounds like I'm crazy But I need to believe in you to get through my life Then suddenly you are here Inside my head everywhere Where did you come from? I'm wondering Baby, are you made up or for real? 팔은 위로 뻗어서 두 손을 잡아주세요. 다리로 엉덩이를 한쪽씩 차주면서 동시에 팔은 뒤로 접어줍니다. 팔이 귀에 최대한 가깝게 해주세요. 삼두근육이 함께 운동이 되는 겁니다. All my thoughts are running Running around inside my head Emotions keep coming They're keeping me from thinking straight Thought it would be different When I got my things in place Stuck in this commotion How come I ain't past this yet? I want a me that be somebody else It's another me that doesn't need your help But if I'm honest I don't think we got it I try to change the things you never liked Try to make this better Make this right But we're the same Even though I changed Really made an effort promised I would change But something stays the same 이번에는 하인이 할게요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한쪽씩 무릎 들면서 내려서 무릎을 터치해주세요. 발 뒤꿈치를 살짝씩 들고 움직여주시면은 몸이 더 가볍게 움직여지고요. 동작 연결이 자연스러워집니다. Start a life in the country I can say yes to that Whatever way you want me I'll learn it all and I'll adapt Even if I changed up Everything except my name We will still be fighting Cause I am still the same I want a me to be somebody else Another me that doesn't need your help But if I'm honest I don't think we got it I try to change the things you never liked Try to make this better Make this right But we're the same Even though I changed Really made an effort promised I would change But something stays the same 이번에는 스케이터 합 동작 할게요. 몸을 세운 채로 옆으로 큰 걸읍 가시면서 다리는 뒤로 크로스를 뒤져줍니다. 옆으로 옮겨갈 때는 사뿐하게 움직여주시고요. 상체는 살짝만 굽힌 채로 균형을 잡아주세요. 깊이 숙일수록 허벅지에 더 큰 힘이 들어갈 거예요. And I'm so lucky to be your friend Jump into the car on a Friday night I wanna drive with you Looking for a bar in the nearest town I've never seen a sky so blue We don't have a plan and the night is young It doesn't matter what we do There ain't nobody like There ain't nobody like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다리를 살짝 굽혀주시고요. 하체의 무게를 잘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토탭해주면서 팔은 뒤로 쭉 뻗어줍니다. 팔을 뒤로 뻗었을 때 삼두근육이 조이는 느낌이 올 때까지 뒤로 올려주시면서 해주세요. 스탠딩 크런치 하겠습니다. 하인이랑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팔을 손으로 뻗었다가 내려오면서 복근을 크런치해주는 거예요. 팔을 내릴 때 허리를 살짝 말면서 복근을 딱 조여주시면서 해주세요. 숨이 좀 많이 찰 거예요. 힘내주세요. 다른 좌우로 토탭해주시면서 손은 무려 absolut도 몸 교차해서 펀치해 줍니다. 두 번은 앞으로 교차해서 펀치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은 위로 교차해서 뻗어줍니다. 다리는 살짝 굽히고 하셔야 균형이 잘 잡히실 거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운동이 될 겁니다. 굿모닝 동작 굿모닝 동작 할게요.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뒤로 보내주면서 허리는 편체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힙핀지를 접어주는 건데요. 몸이 골반을 중심으로 폴더처럼 접혔다가 펴지는 거예요. 접을 때 무릎을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쭉 가는 거예요. 90도 인사하듯이 상체를 내려줍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살짝 굽는 것은 괜찮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갈 때 햄스트링이 많이 당기면서 엉덩이가 좌우로 벌어지는 느낌이 올 거고요. 일어설 때는 엉덩이 근육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엉덩이와 허리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는 위로 손을 쭉 뻗어주시고 발끝으로 선 후에 내려옵니다. 트위스트 토터치 할게요. 앞으로 손을 모으시고요. 좌우로 트위스트 한 후에 한 다리씩 올려서 발끝을 터치해줍니다. 속도는 천천히 하셔도 좋아요. 트위스트 할 때나 앞으로 발을 찰 때 배에 힘을 주시고 다리를 쭉 올려주시면 더 높이 올라가고 허리도 보호됩니다. Look out! I wanna dance with you. Everything's moving slow. I don't know what it is you do. I've been looking at you all night trying to figure you out. I just wanna make you smile. Hold your hand in my hand, looking at the sunset, man, you're looking good tonight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It's what you're doing, making me feel like I'm falling And when you're moving, I can hear my calling There's no one else here that I see but you It's what you're doing, making me feel like I'm falling 이번에는 앞으로 발차기 해줄게요 오른발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른발을 뒤로 살짝 보내서 힘을 모은 뒤에 앞으로 강하게 차주시고 다시 뒤로 돌아옵니다 45초간 앞으로 킥을 해주시고 나면 허벅지가 상당히 피곤해지실 거예요 복근에 힘 넣으시고 차주셔야 몸이 덜 흔들립니다 And when you're moving, I can hear my calling 왼쪽 다리 진행할게요 앞으로 차주실 때 몸은 자연스럽게 뒤로 살짝 기울겠죠 그때에도 복근에 텐션 풀지 마시고요 앞으로 차줄 때 둥근이 쭉 늘어날 만큼 시원하게 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거주춤한 자세 해봅니다 그 자세를 유지한 채로 움직이려면 자연스럽게 허벅지와 둥근과 복근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옆으로 두 걸음 가시고요 일어나셔서 팔을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발끝으로 서신 후에 내려오시고요 다시 그 전 자세로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은 머리 양옆에 두시고요 무릎을 올려서 교차된 팔꿈치와 닿게 해줍니다 상체를 충분히 돌려서 무릎과 팔꿈치가 닿을 때 복근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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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듯이 뻗어줄 거예요. 두 팔을 들면서 한 다리를 크로스로 뒤로 보내줍니다. 전신을 시원하게 늘려주듯 하는데요. 코어의 힘은 풀지 않습니다. 팔은 수직으로 뻗은 상태에서 뒤로 충분히 밀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양옆에 손 올려주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보낸 채로 다리를 살짝만 굽히신 후에 옆으로 한번 점프하듯이 다리를 옮겨줍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주 살짝만 내려가시고요. 대신 엉덩이와 허벅지 힘을 잘 유지한 상태로 움직여주세요. 허벅지가 상당히 얼얼해지실 거예요. 수컷만큼 내려가지 않더라도 하체는 강하게 단련할 수 있어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굿모닝 동작 굿모닝 동작처럼 힙핀지를 이용해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스쿼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엉덩이에 자극을 준다면 이 동작은 엉덩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주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다리를 살짝 굽혀서 하체의 무게를 단단히 주시고요. 허리는 편 채로 엉덩이를 뒤로 보냅니다. 엉덩이 근육이 이완됐다가 엉덩이를 앞으로 해서 서주실 때 조여서 수축이 되는 거예요.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은 수직 정도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가야지 엉덩이 쪽으로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엉덩이에 느낌이 잘 안 오신 분들은 천천히 힘 주면서 진행해 봅니다. 다리는 넉넉하게 벌리시고요.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발끝으로 서주시고요. 코어에 힘을 주면서 집중과 컨트롤을 잘 해주시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아래로 무릎 살짝 아래까지만 팔을 내려주세요.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바닥까지 짚어주셔도 좋아요. 손에 종이 상자를 들고 있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수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천천히 수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세요. 등 들고 누워주세요. 개구리 브릿지 하겠습니다. 두 발은 붙여주시고요. 무릎은 벌린 상태로 골반을 위로 들어서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올라갈 때 목이 아닌 어깨로 버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에 무리가 가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 조여진 느낌을 느껴주시고요. 근육의 텐션을 유지한 채로 내려와서 바닥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힘 있게 올라갑니다. just carry on loving you without no trouble like we used to do oh these dreams are color if all is closing in break my heart once again 이번에는 기본 브릿지 할게요. 개구리 브릿지가 안쪽으로 좀 조여졌다면 이번에는 뒷부분이 자극이 더 잘 올 거예요. 원리는 같은데요. 골반 올리실 때 허리 쓰지 마시고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골반 올려주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조여주시면서 올라가시고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신 후에 내려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조여주시고요. 팔꿈치를 디뎌서 상체를 올려주세요. 무릎 굽혀서 다리 들어주시고요. 한 다리씩 바닥에 가깝게 내려주고 반동을 두 번 준 후에 올라옵니다. 다리 번갈아 가면서 해줄게요. 굽히고 있는 다리가 몸 쪽에 가까울수록 쉬워지고요. 몸에서 멀어질수록 복근이 조금 더 필요해지실 거예요. 각자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Can't stop Yeah, yeah I always knew that this would happen Yeah You would find a new distraction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주세요. 다리 하나를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줍니다. 올렸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 단단히 주시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22초 하고 다리 바꿔줄게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무릎이 아프셔서 런지나 스쿼트는 못하시더라도 엉덩이를 단련해줄 수 있는 운동들은 많아요. 테이블 탑 자세 해주세요. 목부터 척추까지 직선이 되게 해주시고요. 복근에 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 밑에 힘으로 다리를 뒤로 올려서 동키킥을 3번 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옆으로 다리를 들어서 파이어 하이드런트 동작을 3번 해줍니다. 군많은 엉덩이 synd지부하며 우리가 중간에 힘을 넣어줍니다. 바로 파이어 하이드런트 동작을 통해 우리가 힘을 더 Druck에 힘을 더 달리 우리가 힘을 더 능력하며 기회를 더 부추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능력한 경우가 반대쪽 다리 진행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복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동작 해주실 때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움직여주셔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요. 특히 동기킥 같은 테이블탑 자세 하실 때에는 허리를 절대 뒤로 희게 해선 안됩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척추는 편편해진다는 상태로 해주셔야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시선은 바닥에 짚은 두 손의 가운데를 보고 계시면 돼요. 다시 등대고 누워주세요. 상체는 살짝 든 채로 한쪽 무릎씩 번갈아 가면서 잡아줍니다. 허리는 바닥에 잘 붙여주시고요. 다리는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내려줍니다. 턱만 당겨서 드시면은 목에 무리가 가요. 얼굴 전체를 전면을 천정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은 목에 무리도 안 가고 복근도 제대로 자극이 될 겁니다. 목에 무리가 잘 붙여줍니다. 엉덩이에 힘 주시고요. 다리는 살짝 굽힌 채로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한 다리씩 옆으로 한번 뒤로 한번 뻗어서 토탭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굽히고 자세 잡아주실 때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서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는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발만 움직이는 겁니다. 허벅지에 힘이 좋아지고 나면 무릎을 덜 쓰게 돼서 관절에 무리도 안 가요. 썬라이즈 동작 해줄게요. 다리 넉넉하게 벌리시고요. 무릎에 힘 빼시고요. 엉덩이에 힘을 넣어주면서 뒤로 보내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팔은 위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움직여주세요. 무릎문이 안 좋고 한 입에서 어느 정도 마지막 동작입니다. 엉덩이를 중심축으로 두시고 팔은 앞으로 쭉 올랐다 내려주시고요. 발은 한쪽씩 뒤로 들어줍니다. 아래에 디디고 있는 다리에 엉덩이에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게 해주시고요.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다리는 너무 높게 앉으셔도 괜찮아요.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자, 보너스 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플랭크입니다. 힘이 남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몇 초 동안 버텼는지 기록해봅니다. 시작할게요. I just can't change my emotions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To prove that everything you say is true And if you like me I can love in you And if you like me I can love in you I just can't change my emotions Come on, love me again You're all I need Can you love me again? I mean Come on, love me again Come on, love me the way you did I just can't change my emotions It's not for bye-bye You're all I need I just can't change my emotions You're all I need I just can't change my emotions Hello, hello, my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I haveان 오늘도 해내셨네요. 힘 많이 드셨죠?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요. 물 드시고 오세요. 쿨다운 들어갑니다. 일출이 일어나는 하늘을 보면서 쿨다운 해볼게요. 편하게 등대고 누워주세요. 두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두 팔로 감싸 안아줍니다. 잠시 몸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등을 말면서 무릎을 안아주세요. 무릎은 손으로 잡은 채로 등을 흔들흔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바닥에 닿는 부위가 마사지 되는 느낌이 들게 둥글둥글 움직여줍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한쪽씩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반대발은 바닥에 가깝게 쭉 늘려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당겨주세요. 한쪽 무릎 위에 반대 발을 올린 채로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억지로 당기지는 마시고요.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만 당기시면 돼요. 이번에는 반대 무릎 당겨줄게요. 골고루 시원해지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당겨보세요. 올린 다리 무릎을 뒤로 밀어주셔도 시원해질 거예요. 이번에는 무릎 하나를 세우시고 반대 손으로 옆으로 당겨줍니다. 나머지 손은 바닥에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당겨줄게요. 골반부터 등과 허리까지 시원해지게 늘려줍니다. 바로 하시고요. 그대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은 벌려주시고 발은 붙이신 다음에 바닥에 내려주세요. 그대로 잠시 힘 빼고 편안하게 입겠습니다. 자, 팔과 다리를 벌려서 쭉 펴주세요. 시원하게 기지개를 펴줍니다. 몸을 가운데로 모았다가 한 번 더 기지개를 시원하게 펴주세요. 벨을 대고 엎드려주세요. 발을 들어서 반대편 다리 너머의 바닥으로 넘겨줍니다. 이번에는 반대 다리를 쭉 넘겨줄게요. 엎드린 채로 코브라 자세로 올라갈게요. 억지로 허리를 꺾지 마시고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팔을 펴주세요. 그러면 어깨와 목이 저절로 펴집니다. 이번에는 차일드 포즈 해줄 텐데요. 엉덩이를 뒤로 낮추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시원하게 등을 늘려줍니다. 잠시 머물게요. 다시 코브라 자세로 서서히 옮겨주세요. 다시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발 쪽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차일드 포즈 해줍니다. 한 번씩 더 할게요. 등을 쭉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엉덩이는 살짝 든 채로 한 팔을 반대쪽 겨드랑이 아래로 쭉 보내주세요. 어깨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무게를 툭 얹듯이 편하게 늘려줍니다. 반대쪽 갈게요. 그대로 무릎을 펴고 골반을 위로 올려서 다운워드 두욱 자세해주세요. 발 뒤꿈치를 한쪽씩 바닥으로 당겨주면서 다리 뒤편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요. 테이블 탑 자세 해주세요. 캐드 앤 카우 동작 할게요. 등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엉덩이와 머리는 아래로 내려주면서 쭉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허리를 내려주시고요. 엉덩이와 머리가 하늘로 향하게 해줍니다. 한 번씩 더 할게요. 등을 쭉 늘려주시고요. 다시 허리를 아래로 쭉 밀어줍니다. 테이블 탑 자세한 상태로 한 팔씩 들어서 하늘로 뻗어주세요. 많이 안 열려도 괜찮아요. 시원해지는 정도로만 팔을 열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이번에는 책상 다리 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허리는 잘 펴시고요. 되도록 엉덩이 앞쪽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그 자세로 머리를 좌우로 무겁게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앞으로 반원을 그리며 좌우로 움직이면서 목을 풀어줍니다. 두 손은 편안하게 몸 옆에 두시고요. 옆구리를 늘려줄게요. 손끝이 멀리 벽에 닿는다 생각하시고 쭉 보내주세요. 반대편도 시원하게 뻗어줍니다. 한 팔을 펴시고 가슴 쪽으로 보내서 반대팔로 눌러주세요. 반대팔도 똑같이 시원하게 당겨줍니다. 가슴 앞에서 손을 깍지 끼시고요. 쭉 뻗었다가 위를 향해서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힘을 탁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쭉 뻗었다가 한 번의 힘을 탁 풀어주세요. 등 뒤에서 손을 깍지 끼시고요. 상체는 앞으로 숙이면서 가슴을 펴줍니다. 이번에는 손을 등 뒤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뒤로 기대주세요. 고개도 뒤로 편안하게 늘어뜨립니다. 한 발을 반대다리에 올리시고요. 그 상태로 허리를 편 채로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허리를 편 채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 거기서 머뭅니다. 이번에는 등을 말면서 앞으로 두 손을 최대한 멀리 보내봅니다. 상체 일으켜주시고요. 상체 일으켜주시고요. 발 바꿔주시고요. 허리 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자세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번에는 등을 말면서 앞으로 쭉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상체 일으켜주시고요. 팔을 돌리면서 어깨를 살짝 풀어줄게요. 뒤로 돌렸다가 이번에는 앞으로도 돌려주세요. 팔꿈치 접고 손 모아서 좌우로도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새해 다짐으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단단해질 거라 목표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매년 새해하는 다짐입니다. 오늘 저와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반은 해내신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은 해낸 내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항상 내가 못해낸 부분보다 잘해낸 부분을 칭찬해 주면서 저와 앞으로 20주 동안 함께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틀린 부분들, 잘 안되는 부분들을 보완해 낼 시간은 충분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내일 하체 운동과 유산소로 돌아올게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안녕 하체 Say esse 이란ino 하체 нед memang 하체u 하체科 하체콘 하체 하체 하MM 하 LC 하 하 하 하 하 하 하 reaction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